안녕하십니까 또 그래 내게임방네 반영합니다. 메이저를 챌린지 합시다. 오늘. 여느 때 처럼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여기 갈 수 있어. 나이스. 뭐 그거는 좀... 체류하는데 잘못했어. 오케이. 계속 가자. 오, 얘는 구하고 싶어요. 얘는 못할 걸. 아, 갈 수 있어. 이쪽으로 가야 돼. 다시阻잎에 찍어 오세요. 진짜 완전히 소리. 이 거친, 이유는 왜 이렇게 안 지나도 안 자식이 되고 있어. 알겠습니다. 세금이 넘어갈 수 있어. 네, 오늘은 1950위대에 따라서,